된거에요? 자 인사나는게 안녕하세요 책이 두 권 나왔죠? 하나는 마스터북이라고 안 받으셨나요? 아 그거 말고 이제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원이 되거든요 그냥 보세요 이게 원인데 요것은 내용을 갖다 놓은 거에요 작년에 요게 마스터북에 출제 분석을 해보, 우린 거의 하거든요 출제 분석을 해요 문제가 나오면 기출 문제를 여기에 있는 지문 중에 38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에요 그대로 두 문제는 안 나왔어요 두 문제는 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유권, 사용수익권이 연구히 배제된다는 거 그 지문이 여기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약관 내용이 좀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38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 같아요 이게 원이고 여러분들 아직 안 봤지만 지금 받은 게 이게 2에요 지문 정리된 거 오후에 하는 거에요 오른 지문 총 2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중에서 그래서 지문을 갖다 놓은 건데요 요건 가격 차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전혀 아마 10% DC 됐고 한 5,100원 받나? 모르겠네 나도 5,400원이에요? 비싼 돈 드렸네요 그렇죠 기둥불이 뿌려지겠는데 그래서 여기 또 이걸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론 정리할 때 정리하는 거에요 제가 이거 따로 별도로 나중에 이제 부담스럽더라도 부담스럽죠? 하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3까지 나오려고 했었어요 3개까지 그 3개까지 뭐냐면 이 오른 지문 있잖아요 이 오른 지문이 예를 들면 반사의 질서가 한 60개 지문이다 그러면 60개 지문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다시 그 지문들을 그래서 이것만 반복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는 민법을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 잘 풀리면 좋은데 이해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상형문자화 시키자 라는 게 제 출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풀 수 있도록 하려고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OX 문제에서 하나 짚고 갈 게 뭐냐면 무효하고 취소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교재는 127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OX 문제입니다 127페이지에 무효치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참조하면서 보셔도 돼요 이 OX 문제를 한번 봐 보실래요? 첫 번째가 이게 무효하고 취소인데 무효하고 취소는 반드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 지문에다가도 무효를 갖다 놓고 취소를 갖다 놨는데 전체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지문을 꼭 알고 계신다면 80개 정도 지문이 돼요 80개 정도 지문을 알면 무효와 취소는 모두 마쳐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개 지문을 기억한다는 전제에서 그중에서 지금 23개 정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이건 OX 문제라고 하지만 OX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요 지금 문제 푸는데 너무 치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하나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아마 이야기 했을 거예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놓고 보시면 이렇게 취소를 두 개를 갖다 놓죠 어차피 무효하고 취소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계약 자체가 뭐에 있어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에 관련된 것 즉 일부 무효 무효행위 주인 무효행위 전환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성립이 됐다는 이유인데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무효는 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애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든지 무효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이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는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거나 또 뭔가 효과가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언제나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치수는 좀 달라요 치수는 일단은 유효가 되죠 일단은 유효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치수를 하게 되죠 치수는 단독행이에요 형성권이라고 해서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치수가 되면 유효였던 애가 치수가 되면 이걸 뭘로 하죠 소급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헐적으로 여기가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치수는 이게 140조에다가 치수 사위로 갖다 놨어요 치수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분석하면 10명 정도가 치수권자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10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첫 번째는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성년자는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법정들의 동의 없이도 이건 동의 안 받습니다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치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요 그런데 하나가 누가 있냐면 좀 특이한 사람이 이무대리인인데 이무대리인은 이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해지하거나 치수를 하려면 반드시 원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치수권을 별도에 별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숙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 대신에 치수권을 행사해 주세요 그래서 숙권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무대리인은 치수권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숙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표괄 승계인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당연히 치수권을 가지고 계셨다가 돌아가시면 그걸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들내미도 치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말고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정 승계는 그 계약을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특정 승계인도 당연히 치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수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1번 2번 정도가 중요한 거고요 덧붙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는 그냥 놔둬도 무효거든요 근데 치수는 안 그래요 치수는 치수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 계약한 날이라고 해요 법률행위 한 날 법률행위를 한 날이 있는데 이게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가면 제척기간이라고 해서요 이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리면 이건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한 이 박스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 박스가 상당히 지렛대 역할을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한번 잠깐 봐볼까요 계약이 불성립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동그라미에요 불성립하면 그냥 글자를 이렇게 읽으면 밋밋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도 칠해보고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면 좀 보기가 좋은데요 이게 맨날 그 메모리펜만 칠하다 보면 이게 지저분해져요 가을도 안 됐는데 단풍이 들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들판에 나가면 여기에 뱀이 기어다닌다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우리가 뱀을 잡을 때 꼬랑지를 잡으면 안 돼요 돌돌 말아가지고 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가리 있죠 대가리를 눌러야지 안 물어요 접으면 손을 이렇게 감긴 하지만 나도 뱀찰 못 잡아요 이게 무서워서 시골에 살지만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맥락이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효 지수를 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행이 전환이나 무효행이 추인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무효입니다 원래 무효는 뭐라고 했죠 무효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후에는 부당 리드로 돌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저번에 이야기 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첫 계약은 반드시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첫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된 게 없어요 원래 이행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원래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손해배상이다 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옳은 정답인데 우리 생각에 이상의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어딘가에서 손해배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효, 취소가 나오면 손해배상 이런 어떤 체계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오차를 가지고 그래서 원래 무효는 아예 이행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이거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법률행위 1부분이 무효다 자, 이게 포인트가 1부분이 무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내가 사과를 한 박스를 샀어요 한 박스를 근데 사과 한 박스가 2분의 1이 상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일부가 불능인 거잖아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걸 해답을 갖다 놨어요 이 해답지를 그 해답지가 우리가 137조인데 이걸 1부 무효법리라 그래요 그래서 1부가 무효일 때는 자, 효과 원칙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를 무효로 해요 그 사과박스 전체 계약을 무효시켜 버립니다 무효로 하고요 단지 예외가 있죠 이 예외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가분증이다 가분성이 있다 이게 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분성이 있다는 전제하고 가정적 의사라 그래요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데 이 가정적 의사는 계약할 당시에 일부가 무효였다면 사과 반절이 썩었다면 그 썩은 부분을 버리고 남아있는 싱싱한 부분이라도 아마 샀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사 이게 2부라고 그래요 만약에 계약 당시에 그걸 알았더라면 무효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만 계약을 했을 거다 의욕했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일부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 무효 법리라고 하거든요 일부 무효 법리 일부가 무효일 땐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이걸 무효인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거다 라는 의사가 있다면 일부는 무효 일부는 유효가 되죠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거요 가정적 의사 이거 뭐라고 했냐면 일부가 무효일 때 가분성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이 가정적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X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다 그랬으니까 X죠 원칙은 전부가 무효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일부 무효의 법리 이게 137조입니다 조문을 기억할 정도로 조문은 아니에요 나중에 자동으로 애호가 지더라고요 이무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O 맞아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이무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5번과 6번을 묶어 놓으실래요 5번, 6번인데요 5번은 이게 138조예요 138조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두 개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아니고 이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아직은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만약에 이거 해볼까요? 우리 가족법상에 원래 여기가 부부가 있었어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애를 가지려고 해도 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원래 신고서를 뭘 제출해야 되죠? 입양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입양 신고서가 무효가 돼요 출생 신고서가 근데 이분들은 자를 입양을 했는데요 이때 얘가 크면 충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뭘로 했냐면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출생 신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됐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여기서 이 갑과 을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의 재산은 여기 자가 있잖아요 그럼 상속이 여기가 돼요 전체가 그럼 여기 위에 누가 있었냐면 존속이 있었어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던 거죠 근데 얘가 입양이 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이 모든 재산이 넘어가잖아요 존속이 있어도 못 받아요 여기 비속이 있기 때문에 상속 순서가 그래서 이 존속에서 뭘 주장했냐면 얘는 출생 신고로서 뭐가 된 거예요 이건 무효다 얘는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판사가 불렀어요 잠깐 와봐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만약에 애들이 이 애들 갑과 을이 살아 있었다면 입양할 당시에 이 입양 신고서가 아니라 출생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입양 신고서를 제출했겠어요 출생 신고를 제출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입양 신고서를 제출했겠죠 이게 무효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존속이 그러면 이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이니까 이 무효인 걸 지우고 여기다가 입양 신고로서 이렇게 이 신고서를 그대로 사용을 해라 하고 판결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이걸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입양 신고서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걸 유효한 걸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상속을 인정해줘요 애한테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효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출생 신고서예요 출생 신고서가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른 법률의 요건이 뭐예요 입양이죠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누구예요 와이프요 부부죠 부부 젊은 부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출생 신고였다는 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이 뭐예요 입양 신고로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이 뭐예요 입양 신고로서 요건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출생 신고는 무효인데 이걸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입양 신고로 전환시켜서 이게 무효죠 무효행위를 뭐해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건 130 8조를 그대로 긁어다가 지금 조문을 낸 거거든요 이건 옳은 건데 이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인데 얘의 무효행위 전환은 5번하고 6번밖에 낼 게 없어요 지문이 그래서 항상 5번 아니면 6번을 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대략은 느낌은 아시겠죠 어차피 내년 5월 6월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이 지문을 자 다시 여기 폭리행위라는 거 보인가요 이 폭리행위가 뭐냐면 백사죠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였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정솔, 무경험이 있고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폭리를 취했다 그럼 폭리행위가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들어가 있죠 전환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5호가 돼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을 인정하는데 이걸 잠깐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103조 규정이 있잖아요 반사의 질서예요 그렇죠? 얘는 추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에 얘는 전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요 추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늘적으로 이 불공정 법률행위를 전환을 인정합니까? 이 6번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데요 이 8년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하고 이 5번하고 6번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 무효행위 전환 자체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했는데 혹시 만취자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술을 먹고 택시를 타는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안쪽 주머니에서 계약서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집을 판 겁니다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 있죠 만취자 그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가요? 무효가요? 네 무효입니다 무효죠 근데 술이 깨고 가서 가만히 봤어요 계약서를 근데 1억짜리 집을 내가 술 먹고도 3억에 팔았더라고요 그 매수자가 누구라고 했죠?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그럼 전화를 했더니 내가 집을 팔았대요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면 원래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괜찮더란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추후에 인정을 했어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건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무효인 행위는 영원히 무효인 거고요 그 무효인 행위를 그때부터 새로 계약한 걸로 하겠다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인데 이 추인은 뭐라고 했었냐면 단독 행위예요 단독 행위예요 이걸 일명 형성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법률 행위를 요식인가요? 불요식인가요? 어떤 형태를 갖춰요? 서명, 구두, 명시, 묵시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요식이라고 합니다 불요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서명, 구두, 명시, 묵시 상관이 없죠 자, 무효행위 추인 또 나오네요 자, 그 무효 원인이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그럼 아까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였잖아요 그럼 왜 무효였어요? 당연히 만취 상태 의사, 무능력자에게 때문에 무효였거든요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무효 원인이 뭐 해야 돼? 소멸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 원인이 뭐였어요? 술 그럼 뭐가 돼야 돼? 술이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야 된다고 술이 깨어야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는 것은 뭐 되돌이 표죠 다시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원인이 소멸돼야 됩니다 자, 9번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했습니다 자, 추인하면 뭐가 되냐면 그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을 한 걸로 본다는 거지 그럼 새로 계약서를 써야 안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거지만 그때부터 새로 맺은 계약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5가 됩니다 이런 건요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 속에 32번까지 시험을 냈지만 아마 20번은 나왔을 겁니다 최소가 20번이에요 이 9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 없이 애화 놓으면 나중에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상형 문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질서 위반 이렇게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뭐냐면 103조 위반 아니에요? 여기 사회질서 위반 그럼 자, 해볼게요 이게 103조가 있고요 이것도 수업의 연장이에요 OX 문제 제가 항상 이 시간을 30분을 배려하거든요 이거 여기서 얻어가야 돼요 무효하고 취소는 분명히 두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무효, 취소가 두 문제가 배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해주러 갈 거니까 본 수업으로 그럼 이게 OX 문제를 푸는 걸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얻어가야지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난 작년에 이걸 배웠는데 그럼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끝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항상 그러면 사회질서 2번이 103조거든요 이게 반사회질서 이게 반사회질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104조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불공정 있잖아요 불공정한 계약 이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강행법규가 있단 말이에요 강행법규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효사유거든요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경우도 추인이란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깔끔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그러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추인 돼야 안 돼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또 들어왔네요 법정 자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가 뭐예요? 104조죠 104조 법정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5가 된 거죠 10번하고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이게 104조인데 104조는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는 된다? 전화는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깔끔하죠 자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12번이 아마 이 23개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자 여기서 해볼게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여기까지 해볼까요? 취소로 무효가 된 여기까지 취소로 무효가 됐답니다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자고 이거요 OX문제 답을 찾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물어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해요 네 네 취소사위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사위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취소사위가 뭐가 나와 있는 거죠? 제한능력자 있죠?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자 질문 들어가 볼게요 미성년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얘들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응? 그러니까 난 물었어요 멘트를 줬잖아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유효 자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 나 이거 취소할 거야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가 집을 팔았어 그렇죠? 유효죠 일단 근데 난 뭐해? 취소 안 해 1억짜리를 5억에 판 거야 얘가 그러면 이걸 취소하겠어요? 그렇죠? 10부짝 때리면서 잘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 주인 추후에 인정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취소권에 뭐라 그래요? 포기라 그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 유효 이해 돼요 이거? 그래요? 자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걸 이해한다는 건 지금 뭐예요? 이미 스펀지에 물이 먹혀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얘들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일단은 유효예요 취소 사이에 해당되지만 근데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추후인이라는 거야 나 취소 안 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내가 사기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사기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째를 7천에 팔았단 말이야 사기 당해가지고 근데 현 시세가 5천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사기 당했다고 그 계약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대로 취소하면 손해인데 사기 당한 게 전화위복이지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 계약은 유효지만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되죠 난 취소 안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 취소는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가 취소가 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주인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갈래로 그러면 만약에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무효에 오니까 뭐가 있냐면 139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위를 추인하겠다 이거에요 무효행위를 추후에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새로운 계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그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이거야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된 행위가 무효가 된 거지 무효가 됐을 때 무효행위 추인을 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게 해석을 하면 거의 웬만한 해석은 다 됩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추인 요건을 갖춘 취소로 취소로 취소 사유가 있었던 거죠 무효가 됐어요 이제 무효가 된 다음에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되느냐고 묻습니다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법률행위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차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네 개밖에 없어요 이 네 개에 대해서만 취소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그럼 차고는 취소권이 나오겠죠? 취소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 다른 말로 일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성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입으로 뱉어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형성돼 버려요 효과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냥 효과가 바로 형성돼요 그래서 형성권 형성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독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단독행위 생각하면 되죠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미성년자 무조건 제한능력 그럼 여러분들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법정들이 친권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번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요 이 15번도 꼭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아주 좋은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소권은 치소할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치소를 배웠는데 치소권자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갑과 을이 있는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치소권자가 누구예요? 갑만 돼요? 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누구만 돼요? 갑만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하고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얘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끼리 계약을 맺었어요 치소권자가 누구예요? 둘 다 돼요 사유가 있으니까 둘 다 얘가 하든 얘가 하든 먼저 한 놈이 장땡이겠죠 세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네요 치소권자가 누군가요? 응 관만 대지 뭐 주등중 해요 사기 당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기 쳐놓고 자기가 치소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알죠?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착오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치소권자가 누군가요? 어? 관만 되는 거야 얘가 왜 해요 이게 치소는요 치소권은 사기 강박을 당한 자만 하거나 착각을 한 자만 하거나 미성년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누구야?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치소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당연히 자 강박 봐봐요 강박에 의해 치소 사유죠 강박에 의해서 자 계약을 한 자의 특정 승계인은 당연히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써놔 볼까요? 포괄승계인 이렇게 해요 포괄승계인 누구죠? 상속인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요 자 17번 두 번 우리 시험에 다이렉트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번 잘 읽어야 돼요 갑이 동그라미 을의 사기로 끊었어요 자 누가 사기당했어요? 갑 치소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갑이 그러고 나서 을에게 헐값에 판 후에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갑이 갑이고 이렇게 을이 이렇게 사기쳤죠 그럼 치소권자가 얘죠 사기당했으니까 그리고 팔아 넘어왔죠 다시 넘어갔죠 매매를 해서 이렇게 그럼 갑의 집은 누구한테 있어요? 병 그러면 이 사람이 치소권을 애한테 해야 돼요? 애한테 해야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누구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까는 치소권자가 누굽니까? 이걸 물었고 이제는 누굽니까?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 얘는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계약할 당시 그때 그 사람 안 되면 심수봉이라고 써놔라고요 그 옆에다가 항상 이게 여기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얘 직접 계약을 맺은 그 사람에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상대방은 누가 해야 돼요? 을 얘기해야 된다 틀린 거죠 X 그 다음에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이 포인트입니다 나눌 수 있다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만 치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까 일부 치소, 일부 무효가 있었죠? 가능하다 단 전제 조건은 있어요 일부 치소나 일부 무효는 반드시 가분성이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가분성이 없다면 일부 치소나 일부 무효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면 반드시 가분성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일부 무효, 일부 치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19번 법률 행위가 치소가 됐네요 치소 동그라미 쳐야 되죠 치소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이걸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치세요 마음 내키는 데다가 그럼 나중에 가면 그 포인트를 찾아가거든요 시도는 해봐야지 자, 치소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효인가요? 소금 무효인가요? 이건 틀렸죠? 그럼 여기다 소금이라고 써놔야지 소금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20번 제한 능력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항상 이후로 계약을 치소가 됐습니다 치소가 됐습니다 소금 무효 그럼 치소가 되면 효과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뭐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반환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줄 때 어떤 만큼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이 미성년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뭐만 돌려줘요? 오케이 현존만 돌려주면 됩니다 26회는 현존이 뭐냐 까지도 물어봤는데 이 시험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1억을 갖고 왔습니다 1억을 근데 1억 중에 5천만 원을 유흥비로 썼어요 유흥비가 뭔지 알죠? 유흥비로 날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죠? 5천 그럼 5천만 주고요 상대방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끝 이게 자 나중에 가면 그런 게 나올 거야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오버돼서 7분이 지금 만약에 미성년자가 엿을 먹고 싶은데 옛날에는 고무신이라든지 비료 부대 같은 거 갖다 주면 엿을 줬어요 동네 엿장수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아버지가 일어나면 항상 그릇을 땋는 게 있어서 푸른빛이 돈 도자기를 엿이 먹고 싶어서 그걸 갖다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엿장수가 환장하지 눈이 뒤집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엿 판 다섯 판을 준 거야 그리고 고마워 하고 갔단 말이야 나중에 아버지가 엿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무슨 엿이니? 하고 같이 먹어요 같이 빨고 먹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일어난 아침마다 그 수건으로 닦던 거 그릇 기억나요? 오 나 그거 주니까 다섯 판을 주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멈치더니 가만히 있다가 일단 먹어 빨리 먹어 먹고 나니까 세 판 먹었어 그 사이에 두 판만 남은 거야 그래서 원각 동사무소 들려와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어가지고 엿장수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미성년자다 나 이거 계약 취소할게 취소할게 이거 교환계약이거든 물물교환 엿 도자기 그렇죠? 취소했어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엿을 먹다 보니까 이젠 두 판밖에 안 남은 거지 그게 현존이야 그럼 두 판을 주고 상대방은 뭐야 도자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손해죠 그럼 미성년자하고 하지 말아야지 계약을 그래서 현존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엿 두 판 그랬더니 나중에 엿 두 판만 생각나 현존이 생각나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 추인했죠 추인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요 확정적으로 뭘 시킨 거예요 유효 더 이상 다시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동그라미 22번 23번 문구세요 이건요 치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옆에다가 제척기간 이렇게 써놓고요 이 도가기간 도가여부 도가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22번 23번은 요구를 해 30패도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나올 준비가 돼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23개 나왔고요 여기에 유동적 무효하고 법정 추인을 제가 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넣으면 한 70여 개 정도 조문이 되거든요 지문이 되거든요 대략은 모르겠죠? 알면 좋은데 아직은 약간 무효치소가 꼼꼼하게 정리가 되면 이 내용들을 알 거니까 지금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시라고 읽으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 듣는다 하더라도 이걸 뭐 저기 집어넣지 말고 포켓 속에 넣어 갖고 가면서 읽으시라는 거 그냥 쭉 한 번 정도만요 한 두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이게 나중에 연결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안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점이 찍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점이 연결이 돼요 점이 연결이 되면서 그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이게 점을 찍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11월 12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11월 12월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우 난 다 알아듣겠어 하는 사람 있죠 다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면 걔는 시험에 안 나오는 애입니다 10월 29일 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지금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단어들 다 나중에 가보면 지금 이건 베이스를 깔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를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5월까지나 까지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민법을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3월까지는 민법만 하세요 정말로 3월까지 민법만 해서 점수가 올라오죠 20개 그럼 그 사람 2차 갑니다 동차를 근데 만약에 민법이 안 잡혀가지고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면 한 15점 20점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찍어도 더 맞겠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어느 정도 스펀지가 물을 먹은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시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나와요 점수가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알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해서 답을 찍을 때마다 쭉쭉쭉 틀려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20개 40문제에서 20개 맞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3월달 시험에 40점이 넘는다 모의고사에서 그 사람은 무조건 2차를 갑니다 동차를 안 그러면 7월달에 가서 이제는 포기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돼요 그럼 벌써 릴레이 되잖아요 1년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1년 안에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 3월까지는 계속 민법을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셔야 돼요 이게 다른 과목 선생님도 다 해야 되지만 보통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민법을 먼저 공부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자기 과목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여러 가지 점유율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뭡니까 내 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내 거부터 하세요 그럼 이미 지쳐요 그럼 못한다고 다른 걸 여러분들이 붙는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길게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중개사 시험은 짧게 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 시험 자체를 그래야 이익이 아니에요 손해가 생기지 않고 손익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자 어디로 올 거냐면 446페이지 와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우리가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을 저번 주에 가서 동시에 강변권이나 3자를 위한 계약은 잘 봤어요 책을 꼭 보셔야 되고 그럼 내가 저번 주에 프린트에 협의의 무권들을 설명을 했다고 그거 외우셨어요 저번 주에 협의의 무권들이 설명했고 OX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하면서 위험부담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계약법에서는 아주 굵직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주 굵직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계약에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였냐면 계약에 의의라고 했는데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에 뭐가 있었냐면 종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요건 나중에 제가 마스터북에서 정리를 해놔서 여섯 개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에 성입이라고 해서요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교차청약 의사실현 이 세 가지가 있다 시험은 청약과 승낙 쪽에다가 문제를 냅니다 네 번째는 계약에 효역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요걸 끄십어냈어요 첫 번째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요걸 하나 냈었고 두 번째는 위험부담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사례 요 위험에서 위험이 뭐예요? 대가 위험을 말합니다 물건 위험이 아니고 그것도 시험을 내요 대가 위험 금액 금액 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했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역삼각형 이게 이제 다섯 번째는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되죠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매매계약 일곱 번째는 교환계약 여덟 번째는 임대차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민총하고 계약법을 잡으셔야 돼요 두 개를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 계약 해제인데 요걸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갑이 을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 이게 무효랍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무효래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매매계약이 이제는 치소랍니다 이렇게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근데 얘를 이제는 해제한답니다 해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무효가 되고 여기는 치소가 되고 여기는 해제가 됐어요 지금 내용들은 지금 요렇게 지금 나온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사례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례예요 갑과 을이 계약하고 갑과 을이 계약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하나는 무효 하나는 치소 하나는 해제예요 이젠 눈치가 빠르죠 왜 얘가 무효가 됐을까요 왜 오, 간단해요 그냥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 거야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 거죠 그럼 무효 사유가 뭐가 있었어요? 자, 갑과 을 사유에 어떤 게 있었죠? 갑과 을 사유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갑과 을이 갑과 을 사유에 의사 무능력자였거나 강행 법규에 위반됐거나 백삼조 위반됐거나 불공정 법률행위 비진이 기억나요? 비진이? 상할 수 그럼 통정의 표시 기억나요? 그 사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무효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왜 치소가 됐을까요? 갑과 을 사유가 당연히 네, 치소 사유에 해당이 된 거지 그럼 치소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치소 사유에 왜 치소가 됐어요? 갑이 미성년자였거나 을이 미성년자였던 거지 아니면 갑과 을 사유에 뭔가 사기강박이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 매매계약을 치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갑과 을 사유가 해제가 됐다 그랬어요 왜 해제가 됐을까요?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제 사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흐륙이 없는 거고 일단 유효였다가 뭐라고요? 여기 일단 뭐라고 했어요? 시소는 유효였다가 뭐 하면 시소를 하면 뭘로 가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럼 해제는 뭘까요? 해제 해제도 일단은 뭐예요? 유효였어요 그랬더니 해제했답니다 그랬더니 소급 무효가 돼요 어?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단어만 다른 거야 단어만 그럼 단어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단어가 다른 이유가 사유가 달라요 사유가 그래서 사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치소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치소를 쓰는 거고 얘는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해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치소 사유 해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 해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은행이라 그래요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가볼게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이렇게 돈 1억에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매도인, 매수자가 돼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가 뭐예요? 의무, 해야 될 일이 계약이 됐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이게 채무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행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 그렇죠? 자, 의뢰채무는 뭘까요? 의뢰채무는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돈 1억 매매가 됐으니까 그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양쪽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양쪽 모두 있잖아요 채무가 이걸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 해서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대표적으로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눈치 빠른가? 편무계약은 뭐겠어요?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 계약은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이 채무불이행 안에는 다시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돼요 세 개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애우지 마세요 채무불이행은 390조 이하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 섬범위가 아니에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써먹긴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럼 이행지체, 이행지체 지체는 뭘까요? 이행지체는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행할 수 있어 근데 이행을 안 해 이게 이행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 이행 날짜에 원금하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 이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야 돈은 그분 사정이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데 내가 없는 거지 이건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 있어요 그럼 이행불능은 뭐가요? 이행불능은 불능은 이행하고 싶어 근데 이행할 수가 없어 얘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거고 얘는 이행을 하고 싶은데 이행할 수 없는 거고예요 목적물이 소실돼 버린 거야 집이 불타가지고 그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그럼 또 하나가 불안전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 불안전 이행 했어 했는데 불안하게 이행된 거야 내가 방수업자를 불러다가 방수처리를 했는데 방수처리 했죠 그래서 다음날 비가 왔는데 비가 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미용실 가면 여자분들은 파마 하지 않아요? 나는 파마 값이 3만 원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파마를 하고 오면 내가 가끔 남자분들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던지는 멘트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항상 3만 원 큰다고요 나중에 이제 카드 대금을 알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파마를 했어 근데 아침에 이런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럼 풀리면 다시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런데 물어봤어 이걸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이걸 추완이라고 그래 추후에 완전히 다시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나왔다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인상이 찌푸러진대 이게 보완하는 거 이게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행은 하긴 했지만 뭔가 불안하게 이행된 거지 근데 불완전 이행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추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 그럼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 재무불리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채무불리행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해제라고 하는 거야 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채무자가 불리행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 채무자가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쌀을 주문했어 쌀집에다가 한 가마니를 한 가마니가 몇 킬로예요? 20kg 80kg예요 맨날 집에서는 20kg짜리 사먹고 그러니까 한 가마니가 20kg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가마니 그러면 80kg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마니 주문했다고 80kg 들고 갔어 엘리베이터 타려고 탔는데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고장 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꼬맹이가 아저씨는 프로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80kg 들고 20층까지 올라가서 캐캐거리고 계단을 걸어서 초인종 눌렀어 나와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주인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화가 나 안 나 나죠 전화를 하겠지 어디 계시냐고 쌀 배달 됐는데 채권자가 이걸 수령하지 않은 거야 이걸 수령 지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저번 주 한 번 들었어 위험부담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했어 근데 와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럼 수령 지체가 됐고 그로 인하여 천재의 지변으로 소실되면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수령 지체를 박스 처리했어요 제가 그게 바로 수령 지체예요 그래서 이 해제가 되는 사유는 채무자의 채무불행이 있고 채권자의 뭐가 있다고요 수령 지체도 해제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쌀이 배달이 됐는데 안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그래요 이게 해제 사유예요 자 그러면 해제란 말은 물어봐 해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 일단은 유효 근데 뭐야?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겠죠? 그럼 효과는 어떻게 돼? 소급,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하고 해제가 똑같단 말이에요 사유가 다를 뿐이고 이 치수는 모든 법률이 사용을 하지만 해제는 계약에서만 쓰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걸 딱 한 번 치수와 해제를 구별하는 문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거기 해제 446페이지 보면 해제의의라는 거 보인가요? 의의만 읽고 시계예요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라는 말 보여요? 효력 동그라미예요 효력을 발생한 후에 끊어요 후에 끊고 당사자 일방 동그라미 일방 위에다가 단독행이라고 써놓으세요 단독행이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 동그라미 소급적으로 소멸동그라미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권은 해제권자의 일방적 동그라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 동그라미예요 446페이지예요 446페이지 그걸 우리가 해제, 해제, 그래요 대략은 알겠죠 해제는 일단 유효 그 다음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겠죠 그럼 소급,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 머릿속에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